예, 죄송합니다. 파우스 낚시터에 갑니다. 지난번에 손맛을 많이 봤는데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오늘은 특별히 만든 껀데기 가루와 예민한 채미로 승부를 보겠습니다.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낮에도 쌀쌀할 것 같습니다. 하우스 낙서입니다. 다 왔습니다. 처음 왔는데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규모가 상당하네요. 조사님들은 별로 안 계시고 가운데 정도에 자를 잡겠습니다. 생각보다 수심이 엄청 나옵니다. 지금 쌀을 거의 40cm 정도 올린 상태인데 수심이 약 4m 이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4m 이상 나오는데 수심이 엄청 깊네요.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활성도가 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.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도 입질이 별로 없습니다. 표정도가 걱정되면 상당하네요. sections이 컸기 때문에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잘 Wonderful. 한편을 받아들이고 제가 쓴것이네 한편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뵙지에 sundquier 그를 주심이 꼭 잡아요. 다 받아들이고 알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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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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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